워우! 자. 감사합니다. 도연아. 아저씨 외계인이에요? 아니. 그럼 뭐해요? 구미호. 그럼 백살 넘었어요? 천살도 넘었지. 근데 여기서 뭐해요? 그냥. 누구 기다려? 누구요? 첫사랑. 왜요? 여우는 한 번 맺은 짝은 절대로 져버리지 않거든.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도 매일매일 택배아저씨 기다리는데. 두 원장 와요. 난 안와. 백밤을 자도 천밤을 자도. 괜찮아요? 안괜찮아? 그럼 내가 친하게 지내줄까요? 아니. 왜요? 코. 코올리는 남자. 별로야. 나랑 친구 먹기의 인간 수명. 너무 짧고. 인생 짧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느라 애는 쓰되. 견디기 힘든 거 굳이 견디려고 하지만. 견디기 힘든 사람. 사람. 기타 등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뭔데 그 리액션. 왜 웃냐고. 저 방금 전 멋있었죠? 응. 스파이더맨처럼 막 빨리 움직여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 게다가 저 콧물. 아저씨. 스파이더맨 좋아해요? 아니. 왜요? 그냥 싫어. 난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에? 나한테 말 그만 걸어. 너 아니어도 충분히 기분 거지 같으니까. 아이고. 꼬마야. 괜찮아? 우와. 예쁘다. 예쁘다고? 요즘 애들 스마트폰 때문에 근신한 시가 그렇게 늘었대요. 4시. 뭐? 4시가 뭐야? 이 말하자면 되게 슬픈 건데. 아니라고. 와. 나 여기서 막 깔수도 없고 내가 지금. 왜 앞에서 뭐하냐? 얘가 나보고 4시래잖아요. 원래 애들은 거짓말 잘 못해. 얘. 눈이 아파? 어? 무서워. 어?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 내 인상이 그렇게 별로라는 거지? 원래 애들이 거짓말을 잘 못한대요. 안경 내놔. 안 돼요, 내 요술안경. 나 어린애라고 안 봐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하지마. 나 우는소리 제일 싫어해. 너 옛날 같았으면 내 손에 죽었어. 내가 저출산 시대라서 특별히 봐주는 거지. 아... 에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검투는 게? 우와, 신난다. 빨리 해! 에이, 엉뎅아. 내가 또 저런 미물한테 마음을 줄까 보냐. 내 타시는 절대. 왜 나를 따라온 거냐? 아저씨 스파이더맨이에요? 막 스파이더맨처럼 쫙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눈 씻고 봐도 꿀베기 신스탄. 쉬운데 왜 이렇게 맛있는 쪽빵 사드요? 그냥 빚 갚는 거야. 먹고 떨어져라. 뭐 그런. 빚이요? 머리 빚으려고요? 심지어 머리도 나빠 보여. 하필이면 사람 따위로 태어나서. 아저씨. 아저씨. 왜 나 모른 척해요? 아는 척하기 싫으니까. 계속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니까 싶게 날 왜 기다려? 제가 장래희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섯 살 때는 트리케라토스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일곱 살 돼서. PC방 주인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덟 살 돼서. 아. 본론만. 컬 아저씨처럼 되려고요. 잘생기고 용감하고. 슈바 파워. 너하고 난 근본부터 달라. 왜요? 난 때리는 쪽이거든. 그 면상. 어디서 얻어 터진 모양이지? 학교? 아님 집? 어, 아니에요. 때리는 놈으로 살든 맞는 놈으로 살든 그건 니 자유인데.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놈한테. 구원 같은 건 없다더라. 지지매. 고연. 잘못했어요. 고ivia. 검둥개? 아저씨! 너 이 새끼 안 튀어 와! 성질 건드리지 마라. 죽여버린다. 누구? 새아빠요. 놔! 나오라고! 네가 선택해. 도와주세요 하면 앞으로 다시는 이 얼굴 안 보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그냥 내 갈 길 갈 생각이야. 너 얘 알아?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지랄이야. 저 형, 얘 대답 기다리고 있잖아. 너 뭐야, 뭐... 뭐 경찰이야? 그러니까... 나는... 김수호! 대답 똑바로 해라. 어? 집에 가야 돼요. 오케이. 왜... 으하아하! 하... 으아... 우유 더 줄까? 네! 많이 먹거라? 작작 먹어. 우유 내꺼거든. 저 아줌마는 왜 집에 안가요? 너나 너네 집 가. 확 간을 빼먹어버릴라. 나 이제 집 없는데. 불쌍한 척 하지마. 야 너 말고도 서울에 집 없는 사람 수두룩 빽빽이거든. 아줌마도 집 없어요? 나 말고. 싸우지 말고. 수홀아 있지? 수 엄마 어디 계셔? 우리 엄마 맨날 맴맞다가 보른 아저씨랑 도망갔어요. 그래서 새아빠가 저한테 화난거에요. 그럼 당장 갈 곳이 없겠구나. 아우 마이갓. 이랑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꽈리는 쓰지 않는다. 이목이부터 잡을거야. 내 동생도 내 방식대로 살릴거고.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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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유씨. 유씨. 아저씨 어디 아파요? 나가! 소아야. 엉어랑 가있자. 저 아저씨도 공유에요? 누가 그래? 아까 그 아저씨 동생이잖아요. 아까 그 아저씨 공유에요. 응! 소독약이 뭐더라? 이거요. 잘난 척 하지마.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니가 뭘 알아. 너 뭐야? 새아빠가 엄마 때리면 엄마 아파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 그럼 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너 이랑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죽는다. 아줌마 어디가요? режим 고 Will! beep.